공병호 TV의 공병호 리차드 데밀로 박사의 지적입니다. 그의 논문을 읽다 보면 데밀로 박사가 사용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의 모든 선거기술들이 한국의 4.15 총선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차드 데밀로 박사 한국의 선거계열과가 통계적으로 변측이고 조작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미시안 대학교의 정치학과와 통계학과 교수로 있는 미베인 박사입니다. 미베인 교수가 부정선거에 대한 통계학적 접근으로 유명하다고 하면 리차드 데밀로 박사는 선거기술 분야에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한국의 4.15 총선에서 사용된 기술들을 보고 5월 14일 날 너무 기가 찬 나머지 자신의 트위트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QR코드와 그 밖의 각양각색의 야바이 사기기술들을 사용했다. 민주주의는 이들 기술에 의해서 해킹될 수 있다. 그것이 5월 14일 날 자신의 트위트에 남긴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샤나디간스라는 그런 단어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구라, 야바이, 기만, 사기, 허턴수작, 쏘김수, 거짓부렁 등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들이 절대 입에 오르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얼마나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한 선거기술에 기가 찼으면 그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작가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조금 더 각색을 하면 아마도 데밀로 교수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선거를 그냥 도둑질을 해먹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선거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데밀로 박사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전자개표기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최근작 논문을 읽다 보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의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입해서 안되는 거의 모든 기술들을 다 도입해서 선거를 치러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데밀로 박사의 논문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로 사용하는 선거조차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선거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 둘째, 전자개표기의 투명성은 보장할 수 없다. 수개표조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개표기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셋째, 전자개표기의 스캐닝 기능과 카운팅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모든 문제 외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원천이 전자개표기의 스캐닝 기능과 카운팅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장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프로그램이 잘못되었거나 해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로선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용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단, 투표함과 투표함 봉인 그리고 투표함의 보안 문제가 없고 개표기에 문제가 없는 한에서 안전하다. 그러나 개표기란 쉽게 해킹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 리스크 리미팅 오디트라는 그런 절차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수개표를 하면 해킹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 다섯째, 투표함이 제대로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는 한 수개표가 효과적이다. 여섯째, 어떤 형태로든 간에 QR코드뿐만 아니고 바코드조차도 투표용지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투표용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유권자, 투표하는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행태를 갖춰야 된다. 이런 점에서 바코드에 비해서 QR코드는 최악의 사례에 속한다. 바코드는 그래도 숫자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QR코드는 도무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특히 유권자나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참관인들조차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곱째, 주목할 만한 점은 아무리 전자투표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를 이용해서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분류기나 전자개표기가 인터넷 유선이나 무선을 포함해서 인터넷에 연결되면 충분히 해킹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한다. 4.15 총선에서는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기능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안에 모든 개표회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전산망을 일단 접속한 다음에 지역에 대한 고유번호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작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데밀로 교수가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 연결이 되면 충분히 해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선거기술 전문가인 리차드 데밀로 조지아공과대학의 컴퓨터학과의 교수는 최근 논문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선거기술들을 이용해서 총선을 치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줍니다. 그들은 개표작업의 수월성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공정성을 심하게 해손하는 결과를 나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투철미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의 운용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일단 ccbb 옳고 걸음을 밝히고 또 범죄유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일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tv gongtv나 또 공병호 gongbyongho로 들어가시면 공tv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그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